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?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! 나다 이 새끼야. 오, 오태식이.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흐르냈냐? 이 새끼들아. 지금 뭐하는 거야? 자동차게 하겠어. 그리고 우리 희주 얼굴 그렇게 만든 놈 누구냐? 잡아들어가야 되는데. 나가긴 어딜 나가, 미쳤어. 나가야 되는데. 경진이 형 형 나가. 나가 뒤지기 싫으면. 고맙다. 대식아. 비대면 계약으로 쉽고 빠른 내 차 출고로 편의하기. 롯데렌터카만의 힙박. 쉽고 빠른 카라이프. 신차장 다이렉트. 신차장 기렌터카. 이건 기회야. 신차 뽑을 수 있는 기회야. 넌 할 수 있어. 신차장. liamo. ves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